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인의 판변TV의 관규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증여재산처분과 유료분 산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5월 18일이고 사건 발언은 2019다. 22286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유료분 반환 청구고요. 원고는 상속인이고 피고도 상속인이죠. 피고 상속인이 더 많이 가져간 상속인이고 원고는 많이 가져간 상속인 상태로 유료분을 반환해달라는 겁니다. 유료분이라는 것은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4분의 1이 법적으로 보장된 겁니다. 그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원래는 유언자의 의사에 의해서 유언을 할 수가 있는데 유언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유료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 유언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유료분은 보통은 생전에 망인이 증여를 다 해주는 거죠. 미리 다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상속분이 침해됐다. 심지어는 내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료분 마저도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못 받은 원고들이 많이 받은 피고 상태로 유료분 반환 청구를 하는데 이 사건은 유료분에 반환 산정 시기에 관한 사건이어서 피고가 이걸 상고를 했는데 피고의 손을 들어준 거죠. 내용을 보시죠. 망인은 2014년 9월 12일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죠. 망인은 95년 5월 30일에 이 사건 각 토지를 5월 25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피고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줍니다. 통상 이렇게 보통 대개는 큰아들한테 먼저 토지를 넘겨버리는 거죠. 토지를 넘겨주고 나서 피고는 96년 4월에 형질변경공사를 실시하고 97년 4월 8일에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답은 보통 논이죠. 논. 논을 밭. 전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논보다는 밭이 좀 더 비쌉니다. 어쨌든 이렇게 밭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2005년 1월 17일 날 이 사건 각 토지 일부가 일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논에서 밭으로 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토지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죠. 그때 그리고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1월 3일 날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수용하고 피고가 12월 11일 날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19년 11월에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넘어간 거죠. 어쨌든 이거는 망인에 증여받은 토지인으로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각 토지인은 상속인이 증여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분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속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유리분을 산정할 때 다 계산하고 그걸 포함해서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4분의 1을 못 받을 경우 특히 자녀는 이제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각 토지를 수용시점 2009년 11월 3일로 가액을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망인 사망시점인 2014년 9월 12일을 가액 산정시기로 할 것인지를 본 겁니다. 원심은 망인 사망시점인 2014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에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분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증여재산을 상속 개시시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망 당시, 망인 사망 당시까지 망인이 준 부동산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만약에 그 증여재산을 미리 처분하게 돼서 금존으로 환가가 되면 처분 당시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는 그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그 사이까지의 물가 변동물만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원심이 망인이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2014년 당시에 그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는 수중자가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의지하고 이면서 유료분 산정이 기초되는 상속 재산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환가되면, 즉 증여재산, 유료분 산정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처분이 됐을 경우에는 처분 당시에 현금, 엔드 플러스 사망 당시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그 금액만큼을 유료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인 거죠. 그리고 유료분 산정제 증여재산은 시기와 관계없이 유료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은 모두 포함됩니다. 원물 그대로 보유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원물 처분 시에는 처분 당시에 가액에다가 플러스 상속 개시 시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감안해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